너 레벨 몇이야? 나는 레벨이 지금 24,000 자 여러분 화면 켜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 친구 현식이라는 친구 데려왔습니다 현식아 좋아라 인사 한번 해줄래? 어 안녕하세요 자신감 있게 크게 말해 크게 안녕하세요 너젠젠 친구에요 좀 긴장이 되시나봐요 게임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있어 마비농에 대해서 혹시 해본 적은 한번 있어요 중학생 10년도 더 됐죠 15년 전에 15년 전에? 15년 전에 친구들 따라가지고 사냥터를 갔는데 던전에 갔는데 뭐 제가 죽어가지고 깃을 띄우고 있고 친구들이 너 죽었어 하면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살려서 말 뒤에 태워가지고 우리들 같이 가시고 왜 더 안 했어요? 그때 그 친구가 저희들이 이용했더라구요 아이템 앵거리 하려고 친구들 잔뜩 데려가가지고 진짜 괜찮하니까 재미없으면 재미없다 해 솔직하게 그냥 망게임이라면 망게임이라면 돼 그냥 그냥 나가면 되나요? 그냥 자 일단은 서버가 이렇게 4개가 있어 마비농기는 뉴트는 뉴트는 뉴트나 플레이할 수 있는 서버입니다 저는 하프 서버로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튜링들이 없 초글링 분들이 없으시니까 어 그치 젠틀하시고 하프 서버 이미지 이제 알겠죠? 뭐라친 거야? 노젠젠 누나 야 누나 없어 없으니까 만들어 주는 거죠 안 돼요 피 써 있으면 돈 내야 되는 거예요? 야 다 공짜래 야 무료래 무료 근데 이 별로 이쁘지 않다 처음 하니 이니까 음악소리 중요하지 어 이 사람 봤어 어 봤어 대단하신 분이잖아 대단하신 분이다 오오 좀 야 너구리 5마리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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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근데 너구리 잡으라자 아니야? 너구리가 없잖아 쥐.. 쥐가 있고 얘 새끼 너구리잖아 걔도 너구리잖아 아 이거 왜 안돼 그거 니가 지금 다른 스킬을 쓰고 있잖아 스킬이 되고 있는거야 이게? 어 쟤 되고 있는거야 그렇지 취소하면 이때 때립니다 이제 그렇지 굿 약간 이게 문제에요 처음만 하고 하면 이겨 진짜 마비누기 전투 시했을 땐 진짜 어렵다니까 어때 해보니까 근데 아니 내가 근데 왜 내가 ESC를 눌러야 뭐야 이거 이걸 클릭해야지 왜 왜 수련을 해야지 세지지 수련 없이 세일 수 있나? 어? 수련 없이 세일 수 있나 아니 그건 맞는데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은 이게 이렇게 실수할 수 있구나 이게 이게 뭐냐면은 쟤가 실수로 하고 있는 거라고요? 아니 실수로 하긴 아니라 이게 뭐냐면은 그럼 이걸 수련하면 좋은거 아니에요? 어 수련하는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걸 눌러서 수련하면 되는거 아 거기서 들어본 스킬인데? 윈드밀 어 윈드밀 맞아 윈드밀 알아요 만원원 들어왔어 아 고맙습니다 아 뭐야 만원을 줬어? 어 줬어 아 감사합니다 리액션 리액션 해줘야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양꼬치까지 거둔거야 지금 이거 오늘 양꼬치까지 내가 이걸 하고 있다니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이게 마비뇽의 가장 기초적인 전투 시스템이에요 아 막고 있으면은 평타로 치는게 낫다 하하하하 디펜스가 일반 평타로 이긴다는거야 아 아 스매시가 이기고 그렇지 반대로 말했어 반대로 말했구나 어 막고 있으면은 그냥 스매시로 푸셔바면 되는거네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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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잘 이해했습니다 이거는 어 뭐 나오다 이해도가 높다고? 나가 나아 내 레벨이 5 어 어 너 레벨 몇이야? 나는 레벨이 지금 24,000 하하하하 하하하하 24,000? 아 이거 낮은거에요 하하하하 고인물들 하하하하 여러분 지금 마비뇽이 제일 눈에 높은 사람이 몇만이죠 지금? 궁금하네 4만 1위가 38만이라고? 뭐여 찌그레기셨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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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매시 스매시 그렇이잉 핀벅사 야 이거 스매시가 칼을 꺾고 발로 팍 미는거에요 하하하하 이게 스매시야? 약간 좀 그렇지 그렇지 어 영금술인데 금을.. 공격을 하네 영금술은 금을 만드는거 아니야? 아 이에스즈 로고 그치 남들 싸울 때 연주하고 있는거에요? 하하하하 이건 스매시 같은 거에요 하하하하 총은 머리에서 써야지 이거는 멀어 이게 멀다고? 어 멀어 눈이 안 좋네 지금 어떤게 제일 마음에 들어? 나는 개인적으로 닌자가 공격이 빠르고 좋은 것 같아 제일 별로였던 스킬 궁수 궁수 그리고 그것도 실망했어 소환해가지고 꼭두각시 소환해가지고 미미짱 미미짱 인형술 미미짱? 연금술 어땠어? 연금술? 연금술? 연금술은 좀 의아했어 어 연금술이 재련하고 만들고 이러면서 안마트 자파전의 필터 야 큰일났어 왜? 의자가 으스러졌다 현석아 현석아 운동해 의자가 나를 못 버티네 아니 거빵 일어날 약속 은사 누구를 어 은사 은사 연금술이 감사합니다.